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 러시아 측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쿨레바 장관은 현재 러시아는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외문부는 덧붙였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왕 부장에게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은 합리적이고 유의미해야 하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힘으로써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쿨레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면서 협상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은 모든 분쟁의 해결이 공급적으로 협상장 복귀에서 시작돼야 하며 또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다양한 정도의 협상 의지를 표명해왔으며 비록 조건과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에 기여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애초 계획된 시간을 넘겨 3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2022년 2월 러시아에 침공 이후 중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최고위 관리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9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12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활동은 타이완군이 이번 주 연례 한광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군은 이 훈련의 일환으로 어제 타이완섬에 상륙을 시도하는 가상의 적 격퇴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다양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군과 저항군 간의 휴전회담이 추진된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을 다음 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의 공동주체하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휴전회담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유엔이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담은 수단 전반에 걸친 폭력의 중단이 목표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수단인들이 아사위기에 처했고 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측이 회담에 참여해 생명을 구하고 싸움을 중단하며 상호협의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건설적 접근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은 내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인도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와 검증 체계의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도록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이번 주 초 발생한 산사태 희생자 수가 최소 229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21일과 22일 수도 아디스바바바에서 남서쪽으로 450km가량 떨어진 고파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이번 산사태는 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면서 희생자 수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3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 쪽에 날려보냈습니다.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북해 안에도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미국인과 유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당사국들이 북한 핵 개발과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네디 1미터, 서해 앞바다 0.5 네디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성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 쪽에 날려보냈습니다. 일부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례와 국회 안에도 떨어져 한국 측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6시에서 7시 개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워 한국 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고 풍선은 고도 2km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띄운 풍선은 총 300여 개였고 이 가운데 250여 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와 비닐류 등 쓰레기로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올 들어 처음 살포된 이후 열 번째이며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중 일부는 서울 용산 한국 대통령실 청사 경례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경례에 낙하한 복수의 쓰레기 풍선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선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도 떨어졌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국회 도서관 인근에 낙하한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1개를 발견하고 수거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풍선 살포, 원점 타격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은 관계기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당과 달리 당국 차원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관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시야 공격수단은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폭발물이나 위험한 물질을 넣고 무차별적으로 날릴 때 실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군은 지난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다가 21일 오전 북한이 다시 풍선을 띄우자 전면 가동 방침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군은 24일로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모두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단순하게 대북 전단하고 풍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밝힌 입장에 따른 하나의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다른 표현은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9일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풍선 살포 이외에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원식 한국국방부 장관은 24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측에 전단 살포형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폭격을 행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이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위성항법 장치,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원점이 노출되는 직접적인 군사도발보다는 회색지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남북한이 심리전 수위를 높이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라면서도 북한이 쉽사리 군사 충돌로 이어질 도발을 의도적으로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도발이 자칫 한국 국민들의 반북 결속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윤석열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유도하는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 충돌을 유도해서 지지도와 관련해서 민심을 절속시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북한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세게 하지만 그 선을 넘는 행동은 당장 나오지 않을 거고 남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한 상호적인 대응만 할 거예요. 한편 북한은 한국 측의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맞서 지난 20일부터 소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방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잘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미국인과 유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마스와 관련한 두 번째 대북 소송인데 소송인단은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물질과 훈련 제공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스라엘계 미국인 사망자인 아이엘렛 아르닌의 유족 등은 지난 17일 북한이 이스라엘에서 이뤄진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북한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르닌 등 희생자 10명의 직계 가족과 당시 공격에 따른 부상자 혹은 정신적 충격 피해자 25명과 그 가족 등 약 90명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제출한 소송 신청서에 배상 희망액을 10억 달러로 명시했습니다. 이들 소송인단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7일 사건을 포함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과 재원, 자금, 지시, 독려, 안전한 피난처, 테러 활동에 대한 훈련 등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0월 7일 공격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공개된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된 사실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가정보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북한산 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10월 7일 공격에서 사용된 북한산 F-7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과 하마스 등 중동 지역의 무장단체의 관계가 오랜 기간 이뤄져온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마스에게 제공한 물질적 지원과 자원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적어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10월 7일 공격으로 하마스에 의해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여기에는 이번 소송의 원고도 포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이 피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디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 130여 명은 당시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 이란, 시리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며 이들 나라가 10억 달러의 배상금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말 비오에 지난해 10월 7일 공격에 책임을 물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의 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북한에 대한 다른 피해자의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손해배상 판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프레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의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과 적군파 사건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류인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의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당사국들이 북한 핵 개발과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네바에서 23일 속게 된 2026년 핵 확산 금지 조약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이틀째 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윤석미 주 제네바 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의 핵 야욕은 비확산 체제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영내 및 그넘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NPT와 IAA 안전 조치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합의된 러시아와 북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핵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NPT 기탁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와 관련 물자를 이전하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대표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핵 및 다른 대량 실상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네 레그라프 독일 군축 및 군비 통제 담당 부대표는 중국의 지속적인 핵 군비 증강과 이란의 전류 없는 핵 활동 가속화는 큰 우려를 불러온다고 말하고 게다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노력의 큰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의 토마시 웽카르스키 안보정책국 부국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전망이 없는 가운데 군사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와 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웽카르스키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실리네반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월 28일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이 독재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2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는 러시아가 병참 문제를 겪으면서 추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 같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북한을 방문한 알렉세이 크리보르 치고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 작전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북러 두 나라가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모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관계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 무기를 제공한 가운데 양국 정상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인 새 방위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UA에 이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무기 개발과 야망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북러 관계 심화는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전략 계획을 확실히 복잡하게 만든다며 지금 미국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VUA 뉴스 이지온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 외교 장관의 북한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에 대한 우려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3일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끊임없는 침략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막심 리잔코프, 벨라루스 외교 장관의 방북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하지 않는 정권들에 동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 공유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 리결의를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인도태평양 및 유럽 전역 내 동맹국들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외모부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막심 리젠코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의해 벨라루스 공화국 외무상 막심 리젠코프 각하가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된다고 짧게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카샨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방북해 고위급 접촉과 왕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는 벨라루스 외무부의 일본 방북 일정과 목적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뷰와 전 국무부 동아대 담당 수석 부차 간부는 23일 VOA에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최근 방북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외교장관 방북은 당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대한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도 그 결과에 만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패트리 크론인 허디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BOA에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은 불길한 이정표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안보석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주요 행위자들의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가 최근 전술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푸틴의 군사적 전쟁 노력에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영내 사자 안보협의체 쿼드 실무그룹과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국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관련 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밀도슨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 간부는 23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은 쿼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일부 노력 분야에서 향후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논의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러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영내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동해양 영역 인식 등에서의 협력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어 다른 많은 잠재적 기회가 분명 존재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살펴볼 것이라고 도슨 부차 간부는 강조했습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으로 이뤄진 정부 간 안보 협의체입니다. 도슨 부차 간부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쿼드 파트너들은 쿼드에서는 물론 그 외의 다자와 양자 그룹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한국과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쿼드의 실무 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쿼드 실무 그룹 참여를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에는 가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5월 뷰어의 한국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기후 문제에서 첨단 기술 분야까지 실무 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톰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 4월 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 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해 8월 뷰어에 미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한일 관계가 쿼드와 워커스의 중간쯤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에 대해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넘어 영내 공통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연합을 구성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한일 3국 관계는 전통적인 안보 협력은 물론 경제 협력과 기술, 연구 협력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나 워커스와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로리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교명과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미한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캠벨 부장관과 김 장관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가 국제 평화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미한 간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캠벨 부장관이 제미 이산가족과 한국인 억류자, 납북자, 미송한 국군 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복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이날 김영호 장관이 22일 커트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북한 인권 증진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협력이 지속돼야 하며 북한에 대한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국권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및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평가했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범죄에 공소시효나 면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르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3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통일부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국제대화 이틀째 행사에서 북한은 공개 암살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명단 맨 위에 정권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탈북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와 증언이 증폭돼야 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불의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전 대사는 책임 규명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이 관할 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책임 규명을 죽도록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정은에 대한 기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정은은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교류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신화 전 한국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토론에서 인권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면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안보 문제와 통합하고 북한 정책 전반에서 인권을 주요 의제로 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 규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한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행사 뒤 BOA에 3대에 걸친 북한인권유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뿐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어드레스되지 않고 세습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책임 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조현동 주민 한국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오로지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괴한 공포사회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공포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굶주리는 주민들을 먹이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땜이 한번 무너지면 멈출 수 없다면서 최근 고위 관리들의 탈북은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체제가 개선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면 체제를 포기하고 그 구조가 무너져 모두가 함께 무너지기 전에 탈출하려 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이 바로 외교적 압박을 배가해야 하는 순간이며 북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행사 뒤 BOA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중 하나는 고문이나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CY 위원장은 이날 BOA에 CY 활동으로 많은 북한인권 유린과 관련한 끔찍한 정보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좋은 보고서였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북한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인데 젊은이들과 그들의 마음이 지식과 진실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남과 북의 한국인들은 기술 분야에서 대단히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는 자신은 김정은 구자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 돈을 풀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매에 수십억 달러를 미사일과 핵 개발에 쓰고 자기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쓰는데 그 돈을 일부만 돌려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30여 년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은 북한 독재자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며 독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광역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쭈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시추시키려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워싱턴을 찾은 탈북 청소년 야구단을 만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최초의 탈북민 야구단인 이들은 야구의 본고장을 체험하며 북한의 자유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미셜 스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챌린저스 야구단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스틸 하원의원은 23일 비회의에 이날 오후 야구단을 하원 회의실에서 만났다며 북한에서 탈출한 이 용감한 애국자들과 자의를 향한 여정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어 부모님이 북한의 잔혹함을 피해 탈출한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옳은 일을 옹호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용기에 큰 감명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미국과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며 또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창단한 챌린저스 야구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주칙이 된 한국 최초의 탈북민 야구팀입니다. 이 야구단은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제1회 북한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이들의 미국 방문 출정식을 직접 찾아 격려해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여성 2명을 포함해 선수 12명과 인솔자들로 이루어진 챌린저스 야구 방문단은 앞서 22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의 한 구장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유명 투수 출신 최드 코데르 코치의 강습을 받았습니다. 야구단의 미국 방문을 담당하는 사단범인 새 한반도 야구회의 강고훈 미주이사는 23일 비유에 의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 2시간여 동안 함께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25일 이들을 국무부로 초청해 다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이사는 챌린저스 야구단이 미국을 배우고 통일의 중요성을 전달할 목적으로 미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없는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서 통일 야구라는 뜻을 붙여서 그거를 꿈과 시련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저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지훈련이라는 뜻을 의미를 붙였거든요. 문화제도 체험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자유와 인권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자 해서 저희 미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강 이사는 또 야구단이 터너 특사와 의원들, 인권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자유, 남북 통일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단은 24일 한국계 영김, 중국계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저녁엔 미국 메이저리그의 워싱턴 내셔널스가 한국 유산의 날을 주제로 개최하는 샌디에이거 파드레스와의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강 이사는 파드레스에서 유격수로 뛰고 있는 한국인 김하성 선수와 챌린저스 야구단원들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챌린저스 야구단은 내셔널스 유스 야구단 한인 2세 연합 팀과의 친성 경기를 치른 뒤 27일 워싱턴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먼저 뉴욕에 도착한 뒤 주 유엔 한국대표부와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19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황중국 대사가 이들을 반겼다며 탈북민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고 야구단의 이름과 같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본고장인 야구는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120여 년 전 처음으로 한반도에 보급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가 매우 번성했던 북한에서 야구가 성행했지만 해방 후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미 스포츠란 이유로 금지돼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석 달에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 판도를 뒤흔들 이례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사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까지 겹치면서 일시적 혼란은 있겠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일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이름을 모았습니다. 바보라페리 버지니아 대 밀러센터 정치학 교수는 20일 BOAY 화상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이 최근 줄곧 대두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다소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경선을 마치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놀랍다는 겁니다.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교수도 이날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미국 및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헤리 트루먼과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등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예가 있긴 하지만 선거를 불과 석 달이 앞둔 막판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며 올해 전체 대선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션 세비지 세인트메리 노틀담대 정치학 교수는 23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태에 대해 두 개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1,500만여 명의 미국인 중 95%가 민주당 예비 선거와 코커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비 선거 유권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은 예비 선거와 코커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민주당 유권자들이 현재 대부분 그의 사퇴를 바란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을 민주적 견해에 입각해보면 민주당 유권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모두 일견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81세의 고령에도 재선 도전에 나섰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서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카몰라가 올해 우리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직 승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 승계 또는 새 경선 추진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프 새도우 유리제나 출입대 역사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B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주요 정당마다 규칙위원회가 있고 민주당은 이번 주 후반 소집될 예정이라면서 전당대회 직전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새도우 교수는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다시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을 승계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대의원의 약 90% 이상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바이든 대통령을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지하기로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차 투표에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의 대의원으로 배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가상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세더우 교수는 또 일각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은 아직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누구도 지명 후보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 정치는 전통적으로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될 러닝메이트를 선택한 다음 전당대회에서 함께 선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선택을 받은 해리스 부통령을 대의원단이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다른 법적,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더 이상 후보가 아니게 된 경우 선거를 위해 기부받은 모든 금액은 기부자에게 반환 또는 환불되거나 재기속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같은 조항은 보통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대한 전례가 없고 선거자금 승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적 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부 제기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공화당에 솔렸던 대중의 관심을 일단 민주당으로 돌리게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션 세비지 교수는 이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흑인 여성들은 가장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 유권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최초의 유색 인종, 여성 대통령 후보 지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주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의 압박 등 큰 사건이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와 유권자들이 다소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치의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미국의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 굳건한 체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프 섀도우 교수는 미국은 민주주의 구조와 정신을 강화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암살 시도에 분노하고 갑작스런 대통령 후보 사퇴 여파를 궁금해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정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섀도우 교수는 미국 국민들은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헌법 기본 규칙에 대해 놀랍도록 광범위한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승민 교수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결집했고 민주당도 후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이번 대선이 미국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버라 페리 교수는 후보에 대한 선호와 관계없이 후보를 겨냥한 암살 시도는 좋은 모습이 아니며 자유세계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면서 미국 정치에 대한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올해의 대선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단합된 미국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선택 2024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7월 24일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 사회주의 진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무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냉전 시대에 가장 유명한 논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키친 디베이트 부엌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과 니키타 후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 무역 박람회장에서 서로 자신의 국가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닉슨은 후루시초프에게 박람회에 전시된 부엌 용품 등을 가리키며 미국 사람들은 1만 4천 달러만 있으면 이런 가전제품이 완비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닉슨은 현지 철강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이지만 그런 노동자들도 누구나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후루시초프가 곧 완공될 소련의 주택에는 이런 것들이 완비될 것이고 미국의 집들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지만 소련의 집들은 미국의 주택보다 훨씬 견고하게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닉슨도 지지 않고 미국의 집들은 20년보다 더 훨씬 오래 가고 미국인들은 20년이 지나면 새 집과 새 부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부엌 논쟁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97년 7월 24일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밀리아 에어하트가 미국 중서부 켄사스주에서 태어납니다. 일찍이 비행에 관심을 가졌던 에어하트는 20살 때부터 비행 조종술을 배웁니다. 에어하트는 이후에 돈을 모아 25살 때 처음으로 자신의 비행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 1928년 에어하트는 여성 최초로 대서양 무착류 횡단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6월 1일 세계일주 비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에어하트는 비행 도중 태평양에 있는 하울랜드 섬까지 200km 남았다는 무선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에어하트의 도전정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반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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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